교육부 이관 후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 및 법률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렸지만 이를 되돌릴 수 있다며 버티면 시간은 의사들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작성자는 현행 고등교육법을 언급하며 내년 8월까지 의료 대란이 지속된다면 이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국가 의료 중대비상 상황에 해당해 입학 전형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학별 정원도 내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 전에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해당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안에 따라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대학이 임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글 말미에는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링크가 적혀 있었는데 경찰은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직한 일부 전공의를 현업에 복귀시켰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된 메디스태프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출극을 금지시켰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